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벗는 꿈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을 벗는 행위는 자신을 감추거나 보호하는 외적 요소를 제거하고 본래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사람의 심리적 변화, 억눌린 감정의 해방 또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벗는 꿈을 꾸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을 벗는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고 감추는 방어막을 없애고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그 사람이 자신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하거나 더 이상 어떤 억압이나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옷을 벗는 꿈은 그 사람이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옷은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가리는 역할을 하며 이를 벗는다는 것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꿈을 꾸기 쉽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어시 어시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자신의 옷을 벗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어시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옷을 벗는 꿈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옷을 벗는 것은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그 사람이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기 직전에 B씨 B씨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새로운 직장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옷을 벗는 것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로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솔직함과 진실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옷을 벗는 상황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그 사람이 진실된 관계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옷을 벗는 것이 불편하거나 수치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는 자신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던 C씨 C씨는 최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친구들 앞에서 옷을 벗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C씨가 진실된 인간관계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벗는 꿈은 자아탐구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외부의 가식이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아 성찰을 하던 D씨 D씨는 최근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자아 성찰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꿈에서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내면의 탐구 과정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옷을 벗는 꿈은 자유와 해방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이러한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구속받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통해 잠재적인 해방감을 느끼고자 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D씨 D씨는 현실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많은 책임과 의무에 얽매여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광활한 자연 속에서 옷을 벗고 자유롭게 달리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벗는 꿈은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옷을 벗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이 아닌 내면의 감정과 심리를 상징하는 요소로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꿈을 꾼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을 벗는 것이 꿈 속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자신에 대한 수용과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자기 수용을 실천 중인 F씨 F씨는 최근 자신을 더 사랑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옷을 벗고 거울 앞에서 편안하게 서 있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반면에 옷을 벗는 것이 불편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을 동반한다면 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이나 감춰진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노출에 불안을 느낀 지씨 지씨는 최근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옷을 벗는 꿈을 꾸었고 이는 그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옷을 벗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이 드러나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더 많이 드러내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그 사람이 더 솔직해지거나 그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 변화가 온 H씨 H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친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그 친구가 옷을 벗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는 그 친구가 더 솔직해지거나 그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옷을 벗고 다시 입는 꿈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H씨 H씨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지만 최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과거의 상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J씨 J씨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앞두고 긴장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장면을 보았고 이는 그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솔직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K씨 K씨는 최근 인간관계에서 솔직함과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꿈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 꿈을 꾸었고 이는 그가 인간관계에서 더 솔직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가면을 벗는 꿈 가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 사회적인 성향이나 역할, 이중적인 성격을 상징한다. 가면의 모양이 조잡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다면 자신이 다소 아첨하는 기분으로 비굴한 처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무섭게 생긴 가면이라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면을 벗어 어딘가에 걸어두거나 벗는 꿈은 자신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이미 되찾은 것을 상징한다. 거울 앞에서 벌거벗는 꿈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고독하거나 다른 사정을 이야기하게 된다. 옷을 벗고 몹시 부끄러워한 꿈 지금껏 숨겨왔던 일이 탈로 날까봐 조마조마해하거나 숨겼던 일이 탈로 나아 창피를 당하게 된다. 옷을 벗는 꿈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일이 잘 안 풀린다.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으면 소속된 단체에서 한동안 물러나 있게 된다. 옷의 일부를 벗는 꿈 집이나 직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왕비나 지위가 높은 여자 앞에서 옷을 벗는 꿈 칭찬을 받거나 지위가 높은 여자와 만날 일이 생긴다. 목격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꿈 무슨 일을 하든 정직하게 행해서 감출 것이 없게 된다. 발가 벗고 길바닥에 눕는 꿈 혼자서 망시를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병석에 누워있던 환자가 옷을 벗는 꿈 병석에 누워있던 환자가 옷을 벗는 꿈을 꾸게 되면 죽음을 암시하는 대흥몽이다. 상대방이 벗는 옷을 받아준 꿈 상대방의 책임이나 업적을 자신이 이어받게 됨 상의를 벗고 이러는 꿈 윗사람의 협조를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수영복을 벗고 바람을 쐬는 꿈 기분이 날아갈 듯 상피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스타킹을 벗는 꿈 스타킹, 브래지어, 팬티 등의 속옷은 각각의 용품에 따라 그 꿈의 의미가 달라진다. 러닝셔츠나 팬티 등의 속옷만 걸치고 일을 하거나 행동하는 꿈은 직장에서의 지위가 떨어지거나 명예를 잃을 암시로서 앞으로 곤란과 장애가 발생하리라는 흉몽으로 풀이든다. 꿈 속에서 스타킹을 신고 있다면 이득을 얻을 조짐이다. 또한 벗고 있다면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징조이다. 아기가 벌거벗고 있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거나 우한이 들끓게 된다. 사고, 고통, 시비, 싸움 등이 있다. 아이들이 벌거벗고 싸움을 하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끓고 정신과 마음이 어지럽게 된다. 시달림, 망신살, 구설수, 불운 등의 액상이 낀다. 야외에서 옷을 벗는 꿈 불안하고 위태로워지며 가까운 지인을 잃어 외로움을 겪게 된다. 양말 벗은 스타킹 등을 벗는 꿈 양말 벗은 스타킹 등을 벗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한동안 작별할 일이 생기게 된다. 양복 저고리나 재킷을 벗는 꿈 양복 저고리나 재킷을 벗는 꿈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위험을 맞이하게 될 불길한 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양말을 벗는 꿈 여러 종류의 양말을 벗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거나 한동안 만나지 못하게 된다. 유니폼을 벗고 사복을 착용한 꿈 펄트, 이지, 해체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모임에서 물러나게 될 짐초 유충으로 있던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꿈 오래똥 만나고 싶었던 이상형의 연인을 만나거나 힘들게 추진해오던 일들이 비로소 결실을 거두게 될 짐초 자신이 상대방이 벗는 옷을 받아주는 꿈 상대방의 책임이나 업적을 자신이 이어받게 될 짐초 잔칫집에 가서 비옷을 벗는 꿈 구설수에 오를 암시가 강함으로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재킷을 벗는 꿈 위험한 일이 곧 실현될 불길한 꿈이다. 제복을 입거나 벗는 꿈 입학시험, 취직시험 모집 등에 합격 입선할 꿈이다. 제복을 얻든지 사도 마찬가지이다. 총각 귀신이 벌거벗고 나타난 꿈 집안에 우원과 질병이 생기고 심신이 고통을 받게 될 짐초 큰 구렁이가 허물을 벗는 꿈 과거의 생활습성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생활을 꿈꾼다. 파자마를 벗는 꿈 마음이 불안정하며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팬티를 벗는 꿈 상상력이 왕성해진다는 의미로서 기회 발명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될 길몽이다. 하의를 벗고 일하는 꿈 아랫사람의 협력 및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세상의 치부를 드러내게 됨을 암시한다. 홀딱 벗고 돌아다닌 꿈 신분이나 사업 등의 보호자, 협조자 등이 없어 외로움을 체험하게 된다. 일에 대한 보장이 없거나 위탁한 작품이 당국에서 채택되지 않게 된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모두 벗는 꿈 거울 앞에서 옷을 모두 벗는 꿈은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을 만나나 그 사람으로부터 신세한탄을 듣는다. 거울을 앞에 놓고 옷을 모두 벗는 꿈 몹시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신세한탄을 듣게 된다. 구렁이가 허물을 벗는 꿈 구렁이가 허물을 벗는 꿈은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거울을 반성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하지요.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꿈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하락할 것을 암시한다. 고통은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태의 압박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모자를 벗는 꿈 모자를 스스로 벗는 꿈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모처럼 휴가를 얻게 되거나 휴직을 하게 된다. 혹은 타이에 의해서 자신의 생활을 떠나 여행을 하게 되기도 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여러 종류의 양말을 벗는 꿈 가까운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거나 한동안 만나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 다행히 압박을 이동하는 그 점에서 압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도